내가 후회하지 않은 선택을 하는 길 인 것 같다 지금 이 순간 그냥 자기 마음속에 있는 꽃 같아요 자기가 그 꽃을 찾으면 내가 청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순은 언제 나 범계는, 범계는, 범계는 네, 청춘은 아직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스키장 하와이 거제도 대구 저는 제주도요 일단 수많은 까만 옷들을 사야 되고요 전국을 좀 돌아다니고 싶어요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예쁜 데가 많기 때문에 뉴욕 혼자 놀이공원에 가고 싶어요 갈비찜 팥빙수 만두 잡채 밥 고기 소고기 오리고기 대하 고기는 사람입니다 전정식 닭강정 상상이 안갑니다 멋지고 부모님께 효도한 사람 엄청난 프로듀서요 미중련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현실대로는 안 될 것 같고요 지금에서 살이나 찌지 말고 몸 건사하고 아프지 말고 돈 많이 버요 서로 있어서요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지 않을까요 topic 뇌 뇌 뇌 뇌